,, Marge pre mejor 차가운 눈물에 차가운 상처 알아온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겨서 면려 아이들 꺼내지 말아요 밤이 널 없는 게 더해 이렇게 슬픔 졸여하지 말아줘 널 보면 맨날 맨날 거 마 마 마 마 오오오 오오 오옹 오오오 목夜ijn일 딱 빛 나 claim 번호에 의사하지hold 오오오오 thankful 날 불치 부리지 말아줘 밤에 의사하지 이사하지 기가 막히게 마무리를 했네요 여러분 진짜 페이스북에서 한 번쯤은 봤을 친구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친구인데 또 다음은 위우를 위우 위우야 이사야죠 우유를 또 1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더 많이 주시면 이미 한다고 하겠습니다. 소연이 우유 보여드릴게요. 파이팅! 아쉬웠어요. 항상 20초에 올라온다. 너무 좋은데, 너무 좋은데, 너무 좋은데. 두부를 advantage, 더 힘내세요. 더 좋은데, 더 좋은데, 더 좋은데. 다 비싸서impie는 중 2절을 보여줍니다. 안아보셔 내 맘에 셔! You're my super hero! Frenzy Frenya 벗어요 지금 멤버들 한다고 말해주세요! 오늘 다시는 아닌 어지러워 좋아해 널 좋아해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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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두 분 삐내내 주단이 꾸믄 좋아해 아줌마니 Woo woo 널 볼 때 널 좋아해 Wee wee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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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연락을 하느라 또 연락을 해주시는데 예 우리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안무를 다 딴대요 영상을 보고 TV를 보고 영상 보고 혼자서 딴대요 7살짜리 이제 친구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소연이가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박수 한 번만 더 주시면은 마지막 곡이 아주 하나 남기는 않았어요 마지막 곡이 티티! 티티! 트와이스님들의 티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이 티티 또 어마어마하네 네 마지막까지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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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귀찮은 케이크 4번 3번 6번 멘트 6번 6번 4번 4번 6번 4번 5번 4번 고맙습니다. 박수 추시면서 볼까요? 아유 감사합니다 수연이 배꼽에서 한 번 하면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간에 아마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우리 수연이가 제가 가만히 냅두질 않거든요 아유 아유 꼭꼭꼭